오늘은 당뇨압병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쓰이는 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나무는 무한자나무 온나무과로 연부자와 연매자라고 부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오베자 뿔나무, 불나무 등으로 불리웁니다. 서식지는 산이나 간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소금을 대용해서 썼다 하여 연부목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나무에는 독성이 어느정도 들어있고 특히 온나무과이기 때문에 옷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서에는 북나무 가루를 한 수저씩 물에 풀어 마시면 100일동안 배고픔을 모르고 살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려서 부기가 있는 사람에게 북나무 껍질을 삶아서 그 즙을 내고 쌀을 넣어 죽을 끓여 먹으면 아픈 사람이 부기가 빠지고 원기와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성미는 시고짜며 평하거나 차가운 성질로 간과 패신췌장에 작용되고 주로 입과 껍질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밝힌 북나무 수피 성분에는 갈릭산과 스코폴린, 글루코스 오르신올 등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해독작용이 강하다 보니 기침이나 가래, 어혈을 잘 제거하고 설사와 이지를 멈추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살균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A형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겨울철 발병률이 높은 감기와 폐렴 폐결액 등의 만성기관지 질환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사멸작용이 우수해서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구균, 장티푸수균, 농농강균 등의 7종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제거와 항암작용이 매우 우수해서 후두부절종과 말기분문암, 식도암괴양성결장염, 방사성직장염, 자궁경관염 등의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두부절종 임상보고에서 18명을 치료해서 모두 3구일을 경과하여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북나무는 당뇨글루코스 저해활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지방세포분화증가율과 각종 지표에서 136%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항당뇨평가에서 뛰어난 활성을 갖는 500여 식물 중 2위에 선정될 정도입니다. 실험평가에서 항산화와 항당뇨 효능이 매우 우수하였고, 정상대조군의 혈당치에 비해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형청중의 함량이 50mg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단백질 요소를 활성화시키며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당이 생성되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나무는 항산화 및 항당뇨와 당뇨압병증을 예방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사료되었으며, 이는 심혈관질환과 막막질환으로 인한 실명을 막아주며, 심부전투성 및 말초동맥으로 인한 하지절단 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뇨치료제인 아카보즈보다 항산화 및 항당뇨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이 만성으로 지속되면서 당질대사뿐만 아니라, 지질과 단백질 대사장애도 함께 일으켜 막막과 신장, 신경심혈관계 등에서의 합병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고통과 함께 수명단축의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니, 미연의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당뇨에는 북나무 나무 껍질을 말려서 1회에 20g의 물 1리터에 넣고 다려 마시면 됩니다. 또는 잎을 가루로 빻아서 복용하면 되고,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건조시켜서 쓰면 됩니다. 다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한 실험 내용으로 북나무 잎과 오베자 뿌리 추출물에서 강력하고 높은 항균활성 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베자 추출물은 폐포에서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키고, 폐질환에 의해 증가한 사이토카인의 양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베자를 투여한 실험군은 3주 동안 담배연기 노출군과 비교해서 상대적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에서 확장된 폐포와 염증세포를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예방과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베자 추출물은 급격히 확장된 폐포 크기를 담배연기 노출군을 통해 의미있게 감소시킴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북나무 잎자루의 날개에는 진딧물이 기생하는데, 풍선주머니 같은 혹이 툭 튀어나온 벌레집을 오베자라고 해서 약재로 씁니다. 보통 북나무는 말린 약재 1회에 4-6g씩 200cc 물로 다리거나 가루로 빻아서 복용하고, 옴과 종기에는 약재를 가루로 게어서 기름에 게어 환부에 바르면 됩니다. 잎은 본부터 여름 사이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기침 천식 가래에는 말린 것 15g에 물 1리터에 넣고 다려서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거나 피부염에 말린 것을 가루내어 바르면 됩니다. 북나무 껍질은 삶은 즙을 빚어 천금주라는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양기를 보충하여 정력 증강과 원기 회복을 상승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북나무는 온나무처럼 독성이 들어 있어 과다 복용은 삼가해야 하고, 알러지와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베자는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